다낙은 하단전에 의수단전에서 호흡하고 참나체험은 상단전에 집중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주천으로 열리기 전까지는 그냥 모른다 해야 되네요. 기운 돌리는 건 하단전에 집중해야 돼요. 참나체험은 상단전에서 그냥 일어납니다. 여기 집중하실 필요가 없고 참나에 집중하고 계시면 거기가 상단전에 집중한 거예요. 여기 상단전에 따로 집중하지 마시고 참나 자체에 집중하시면 상단전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단전에 집중한 것 같은 효과가 납니다. 따로 더 집중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기운을 상단전에 모아버리면 여기 머리에 불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불은 하단전에서 타오르게 해놓고 참나를 은근히 참나 상태를 맛보고 있는 게 이미 상단전이 은근히 열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기운이 가가지고 상단전을 여는 거는 더 다음이죠. 그래서 기운으로 여는 거랑 이렇게 정신으로 여는 게 좀 다릅니다. 모른다 할 때 이미 상단전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계시기만 해도 기운이 자꾸 뇌로 올라가요. 그런데 단전으로 뇌를 열어버리면 기운이 아주 세게 올라갑니다. 훨씬 세게. 은근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게 올라가요. 파이프를 아예 개설하는 거거든요. 상단전까지. 하단전 상단전. 그래도 하단전에 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기운은. 그래야 순환이 잘 일어나요. 여기다 집중하면 머리만 불타고 기운은 불성질이 있어서 여기만 타오르면 안 돼요. 여기다 집중해야 온몸으로 타오르죠. 그래서 가장 맑은 기운이 뇌로 올라가고. 그러면 원래 깨어있는 참나와 이 맑은 기운이 만나가지고 머리에서 이제 에너지 구슬이 만들어지죠. 상단이. 상단전에 진짜 단이 만들어져요. 단전이라는 게 단 밭이에요. 단알이 여기도 하나 있고. 중단전 가슴에도 단알이 이 가슴 사이에 하나 잡히고. 하단전에서 잡히고 이렇게 잡혀요. 에너지 구슬이. 에너지 구슬을 열으라는 게 아니라 참나는 그 자체로 무형의 의식. 알아차리는 의식 자체가 참나입니다. 그런데 상단전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